자 일단 이렇게 만들거에요. 이렇게 이런걸 만들겁니다.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거에요. 자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4등분 4등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자 보세요. 자 섹션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놨구요. 자 섹션은 이렇게 합니다. 섹션에다가 너비 200, 높이 200 이렇게 한 다음에 맞은 탑을 1000픽스린 해줍니다.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밀리죠. 그 다음에 자 저는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. 자 너비 50, 높이 50 한 다음에 첫번째거는 뭐에요? 탑형, 레프트형. 그 다음에 두번째거는 뭐에요? 탑형, 라이트형. 세번째건 뭐에요? 바텀형, 레프트형.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번째 작업이었구요.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번째 작업이었구요.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번째 작업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